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세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4일에 2단계로 격상되고 나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이 넘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중에 하나가 1일 평균 확진자 400명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거리 두기를 격상할 것인가 아닌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회들이 지난 주말에 예배를 잘 드렸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배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전체 예배당 좌석 수의 20%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방역수들은 역시 잘 지켜지고 있었고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한 칸씩 뛰어안기 이런 부분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역시 아무래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된 상태에서 예배에 임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전체 예배당 좌석 수의 20%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교회 전체 제적이나 출석 인원의 20%가 아니라 예배당 좌석 수의 20%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교회나 기관들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방식도 예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교인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김장을 다 같이 하고 또 이제 소외 이웃들에게 나누고 이런 과정과정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김장을 담근다거나 이런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이미 이제 담근 김치를 가지고 소외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이제 침낭을 나눈다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데 가뜩이네 이제 코로나가 겹친 시기 가운데 교회가 그래도 소외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의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이제 2단계인데 만약에 2.5단계로 올라간다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네 2단계까지는 이제 지역별 유행 단계인데요. 2.5단계부터는 이제 전국적 유행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2.5단계부터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내만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20명이면 예배 순서자들 정도가 되겠네요. 네 숫자로는 그런데 이제 예배 순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격상이 되면 그때 또 이제 지자체에서 자세한 또 그런 규정이 내려와서 적용하게 되겠고 또 종교계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박세현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